김장권이 6,160 6,160 여기 살벌하다 자 적자에서 흑자로 들었어요. 재무는 그래도 안정성은 있어요. 구체비율은 100%, 102% 유보율은 614% 회사에 자산이 좀 돼 있어요 합성피혁 제품 제조 및 관련 상품 유통 신발 DKDMG 내가 옛날에 이 종목 했던 것 같은데 합성피혁 맨드는 회사인데 프레미엄은 16% 빠져 있어요 자 지금 자리에서는 현재 자리에선 들고 가구요 6,160원 관전 못 와요 여기는 올 수 있어요 이 자리는 왔다가 갈 수 있어요 4,000원대 오면 상담 주세요 4,000원이요 200일선 부근 오면은 꼭 문의 주세요 200일선까지는 한번 땡길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 자리까지 4,000원 선에서 한번 체크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들고 가야 되는지 어느라 하자구요 자 4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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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000원 5,000원 6,000원 5,000원 감사합니다.